기상캐스터 배혜지 지난해 장기 보험 비중의 자동차 보험을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변환점을 맞습니다. 병원이 불가피한 시술을 권유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허리를 다친 환자에게 도수치료 외에 미용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한 뒤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중간에서 보험금을 빼돌리는 방식입니다. 보험권에서는 만연해진 과잉진료 행태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험 사기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까지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보험 사기로 인해 추정되는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30만 원 선 내년 건보료가 3.2%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은 커지는데 보험 사기로 인해 건보 재정이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건보 재정 누수 산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사기로 인한 공영보험 재정 누수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연구원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이 중간에 껴가지고 하는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하고도 관련이 많잖아요. 건강보험이랑 민영보험사기랑 연결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생각이거든요.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120억 원의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케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높은 손해율과 재정 악화의 불씨를 끄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